5.18 헬기 사격 증언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증거와 1심 인정에도 헬기 조종사들이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 내용을 양창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0여 개의 총탄 흔적이 선명히 남은 광주 전일빌딩.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호 신부와 시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조종사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씨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재차 진술했습니다. 최 모 씨는 5.18 당시 군부대와 병원 등을 제외한 광주 도심에서 헬기가 활동하지 않았고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이를 토대로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헬기에 지급된 탄약 가운데 3분의 1이 소모됐다는 증언과 항공기가 공중화력을 제공했다는 군기록 등을 근거로 들며 반대 신문을 벌였습니다. 5.18 단체는 1심에서 광주에 온 적이 없다던 헬기 조종사 지휘관의 증언도 거짓이었다며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다른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진실하게 증언을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자 하면서...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신속히 끝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항소심 재판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심 증인신문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의 첫 재판도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